오늘 성취된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박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입니다 쉐마 이번 강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웃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이웃과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적인 이웃입니다 우리가 2, 3, 7, 5천 종족이라는 거대한 세계보고마의 제목 같지만 그 모든 단어를 함축하는 부분이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의 부분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의 부분인데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 쉐마의 이 부분이 자신들의 신앙의 기본이에요 이 기본 그럼 우리는 이번 주에 하나님 사랑인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까 그냥 우리 입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인가요? 우리가 이제 결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 때 이 배우자가 사랑한다 이런 단어에는 내가 모든 어떤 그런 책임을 지겠다는 그 의미도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책임지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내를 사랑하는 그 남편을 사랑하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안에는 모든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녀를 우리가 낳고 사랑한다 하면서 밥도 안 먹이고 학교도 안 보내고 우리가 양육을 교육을 하지 않으면 그런 부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은 입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쉐마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믿음은 들으므로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아침 저녁 조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읍졸이고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자녀 교육이라고 이렇게 하면 학교를 보내는 세상에 먹고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교육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교육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죠 유아부 유치부에 앉아있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주고 우리가 야단을 치고 우리가 자녀를 견책하고 교육할 때도 항상 마지막으로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줘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쉐마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장 듣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요 그들의 신앙의 근본으로 삼아요 근본, 근본 세상의 교육을 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근본 교육을 먼저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것을 흉내내는 거 그렇게 따라가는 걸로 어려워요 근본이 바뀌어야지 근본이 바뀌어야지 이번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말씀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책임지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뭐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은 이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요한의 시몬이 너무 당당하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저 많은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도 나는 절대 도망가지 않는다 했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을 하고 도망간 이후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베드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다룹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거죠 그때 이 베드로는 자기가 사랑한다는 말을 못합니다 자기 이미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근본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삶 이게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스라엘에라 들으라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소대지 1이 우리 신앙의 근본 사실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신이 유일신 유일성 유일신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이들의 그 위대한 하나님에 향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 다른 거 쓸데없는 건 없습니다 위대하시고 뭐 하시고 이런 부수적인 우리 인간에 그는 수사어가 붙지 않아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실의 언약의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언약관계 여호와 나의 여호와 우리는 언약관계보다는 능력의 하나님 나에게 기도 응답하는 하나님 나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엘로힘의 하나님을 요구하시잖아요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관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유일신 내가 나에게 응답을 해주든 나에게 응답을 해주지 않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근본신앙입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신이 오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의 지정의를 요구해요 그렇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래요 그게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잖아요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전심으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전심으로 가는 거예요 전심 내가 있는 그 상황에서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전심 냄비 신앙처를 확 끓었다가 문제사건 터지면 확 버리는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런 신앙이 아니죠 마음을 다하고 중심이죠 우리의 이 중심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심령에 그 마음에 그 중심에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가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예요 받은 자가 아니라 입은 자예요 수동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은 수동태예요 내가 되고 싶다고 내가 믿고 싶다고 내가 평안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을 주셔야 되고 나를 만세전부터 택정하여서 내게 구원을 받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내게 믿음을 주셔야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나의 의 내가 어떻게 많이 해서 그래서 믿음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어떤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답니다 마음을 다하는 마음은 하나잖아요 이 심장 우리 안에 심장 하나예요 심장 하트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뜻을 다한다 우리의 의지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을 넘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웃사랑 성교 속에 나가는 거죠 저희는 추석 중간에 민도로 성교를 나갑니다 이미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목이 쉬웠어요 나의 의지와 나의 이 판단력의 모든 기준은 말씀으로 뜻을 다하여 내가 뜻을 정하잖아요 다니엘이 16살에 바벨론에 잡혀가서요 그가 뜻을 딱 정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뜻이 내가 그 왕의 친미를 먹지 않겠다는 표면적인 뜻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이면적인 게 있어요 왜 우리나라가 망했는지 이 다니엘은 알아요 요시아 왕을 통해서 그가 요시아 퀴즈거든요 요시아 왕이 7살 때 왕이 되잖아요 그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의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가 온 남녀노소 어린아이들까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때 그가 하나님 말씀 율법을 이 요아의 말씀을 들은 자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은 우상으로 가득 차고 자기 나라가 이 유대가 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고 남유다 자기 나라가 왜 망했는지 이 다니엘은 알아요 그래서 자기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에 우상에 받쳐지고 우상에 터가 된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내가 우상에 절한 그 왕의 친미를 먹겠어요? 안 먹죠 자기 성전은 지켜야죠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무너졌지만 하느님 버렸지만 나의 성전은 지키는 거예요 그가 뜻을 정하고 왕의 친미가 넘어 우상 앞에 절한 그 친미를 먹지 않아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자기 인생의 뜻을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에 어떠한 뜻을 정하고 갑니까 제가 결혼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하느님 내에게 말씀 전하는 주의 종과 전도와 성교하는 교회를 만나게 되면 내 인생에 반을 드리겠다고 내 아이를 이 성전에서 키우겠다고 뜻을 정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단위에서 말씀을 듣고 제사를 끊어야 되겠다는 뜻을 정했어요 내 평생에 이 뜻이라는 게 단순히 일시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온전히 상황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거 아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래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고 그 받은 사랑을 내가 고백하는 게 말씀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하는 그 척도가 뭐겠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데 우리 마음에 두 주인을 품지 않도록 결코 두 주인은 숨길 수 없어요 유일한 오직 유일한 여호와 신이 내 인생에 어떤 누구도 그 순위에 건접할 수 없는 영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내 신앙에 어떤 것도 내가 바꾸지 않는 선명한 게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그거 멋있지 않겠어요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기준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이 크다 믿음이 적다 그 기준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의 색이고 이 심장의 색이라는 거예요 마음 우리 아까 심장이잖아요 심장의 색이래요 각인 각인 우리 다락방 안에 끊임없이 각인 뿌리 채질 용어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어느 순간에 죽연물이 됐어 말씀을 내가 암성하고 내가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읍졸이고 그래야 이 각인되는 거지 마음에 새기는 거 새기는 거 식교명을 이 돌에 새겼다니까요 우리는 이 돌이에요 새겨야 돼 말씀이 떨어지면 본문 중에 단어 한 절이라도 한 줄이라도 암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스로 역사하는 거예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발 지금 떨어진 문제와 사건 속에 내 길의 빛 과거 현재 미래를 비춰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내 모든 의지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요 엎드려서 그 말씀이 내 악기를 밝혀주는 내 등과 내 빛이 되어야 돼요 기도는 셀이다 하면서 말씀이 없어 말씀이 맨날 천구만에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두 번째가 우리 자녀 교육입니다 우리 6절까지 너의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그 다음 자녀에게 나는 안 하고 나는 옆으로 개가 걷는데 너는 똑바로 걸어라 나는 옆으로 걷는데 너는 똑바로 걷어라 나는 암성도 안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유아부에 앉혀놓고 유처부에 앉혀놓으면 되겠어요 같이 말씀을 암성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축복기도 해주고 말씀으로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공부 잘해줘서가 아니에요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우리 24시잖아요 24시 그럼 24시 막 중원중원하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 주간의 말씀이 우리가 그 어느 때라도 가장 중요할 때 느예미아처럼 그 중요한 순간에 딱 묵상할 수 있는 아다사스다 왕이 네 안색이 변하면 어쩜이요 이랬을 때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물어봤을 때 그가 기도 딱 하잖아요 그 잠깐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 가정 우리 부모에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선한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자녀를요 말씀을 양육해야 됩니다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너무 어렵습니다 벌써 AI 시대가 오고 있죠 코로나 이후에 다 개인으로 들어갔죠 우리는 오늘 7절 말씀처럼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우리요 유아 유치 초등 중등 중등 중등은 조금 위험해 그 안에까지 다 따라와요 부모의 믿음으로 따라와요 그 아이의 믿음이 아니고요 부모의 믿음이에요 중학교 딱 되면서 우리가 유아 세례에서 우리가 자기 신앙 고백을 하게 하잖아요 스무 살이 되기 전에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부모님의 하나님은 남아있으면 친구가 없어서 안 오고 공부한다고 안 오고 공부한다고 안 오면 엄청 좋아해 속으로는 그래 대학 가고 나서 와 세상이 너무 좋은데 대학 가고 나서 오겠어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암송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거는 제가 처음 예수미들 중학교 때 암송한 게 지금도 있어요 성경이 없어져도 핸드폰이 없어도 영원한 우리 머릿속에 이 각인 새겼어요 식혐이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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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에 새겼어요 저 생각하는 게 돌이더라고 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번에 저희가 54장 우리 이사회 54장이 2절 말씀이 우리 원단이었어요 53장 54장 다 외웠어요 통째로 저 말고요 우리 청년대학 통째로요 그게 혹 중간에 까지 먹을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그대로 그 아이에게 성취되게 해달라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다 여기에 원어에는 지르다 뽀족한 것을 지르다 그래서 히브리스 4장 12절에 깨뚫어보다 영과 홍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을 예리하게 지르듯이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에서 그 아이들 수준으로 그 아이의 말씀이 그 아이의 남게 우리는 그 아이 예배 드릴 때 기도해 줘야 돼요 저희 우리 디모델 우리 어릴 때 항상 유치부 맡길 때 항상 기도해 줘요 학교 갈 때 꼭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고 잠잘 때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탁 가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고 말썽으로 하고 있습니까? 항상 저는 우리 의료성교 아이들 뭐 머리에 손 얹어 줘요 예수님의 손이 생각나게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스무 살이 넘었을 때 앞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통탈하지 마시고요 근원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좌절할 것도 없어요 십 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없다고 좌절할 건 없어요 집에 앉아 있을 때인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그 말씀으로 기도해 주고 새벽 기도 끝나면 반드시 가서 아이들 머리 위에 놓고 손을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너는 또 이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손은 우리의 모든 부분을 진행하는 이 지금 우리의 행동을 옮길 때 실제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행동에 지침이 되게 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손해를 보더라도 아 이거는 해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딱 수돗을 할 수 있는 것 내게 이륙을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이 말씀이 아니라고 했을 때 수돗을 할 수 있는 것 이건요 말씀이 가라 할 때 딱 하고 서라 할 때 쓰는 것 우리 아이들이 머리가 커지면 부모를 말에 이렇게 되들잖아요 우리도 그랬던 것처럼 말씀이 딱 나왔어요 딱 순복하는 것 미간에 붙이래요 미간에 그렇다고 이마에 붙이라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사고 우리의 이치성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해야 될 때 어떤 일을 결단을 해야 될 때 결정을 해야 될 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중요한 우리가 일을 진행해야 될 때 항상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결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무조건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중에 너 뭐하다고 왔노 니 새끼 어떻게 키워다 왔노 물어보면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말씀 이 또 예배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교 속에 키웠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해야 됩니다 또 내 문설주와 박간문에 기록하래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온전히 주관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주인은 부모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론입니다 습관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습관이 어느 순간에 우리 순간에 내 자신이 되어버려요 습관은 변하기가 어려워요 어느 순간에 습관이 나를 나대게 하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각인 뿌리 체질이 된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기준이 되는 우리 가정 예배가 되고 아이들 가정 예배가요 초등학교 밖에 되어지지가 중학교 가면 예배를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 바빠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신앙의 근본 그 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우리가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지금 수련회와 우리 WIC가 진행되었잖아요 말씀이 끝나지 않고 우리 아이들 이 학교 하반기 말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같이 우리 자녀와 우리 또 우리 후대들 우리 교육국 그리고 또 성교를 위해서 우리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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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